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최근 출시된 5G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5G 품질 개선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박 사장은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5G 커버리지와 속도, 콘텐츠 등 모든 영역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서비스 완성도를 빠르게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. 스마트폰용 5G가 지난 5일 세계 최초로 개통됐지만 기지국 설치 부족 등으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.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12일 5G 커버리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5G 커버리지 맵을 사이트에 공개하고 더 상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.